고맙다, 아빠야. 이 은혜 절대 안 해줄게. 일 다 끝나면 내가 청혼한다고 했었지? 나하고 결혼해줘, 현아. 그만하자, 이제. 혜연아. 우리는 안 된다. 동탁이 형한테 전화 왔었어. 너한테 사과한다고. 우리 가족 모두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다고. 이제 다 끝났어. 너하고 나 행복할 일만 남았어. 아직 안 끝났다. 옛날에 그 자전거 사고 우리 아빠가 낸 거였잖아. 동욱이 형, 니 그래된 거 우리 아빠 때문이잖아.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내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노. 그게 뭐, 왜, 뭐가 문젠데. 이미 다 지나간 과거 일이야. 우리 잘못도 아니잖아. 너하고 난 지금 이 순간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. 혜연아. 가시나한테 미치니까 진짜 그래 아무것도 안 비나. 차혜원. 하여튼 감사합니다.